천천히 설명 드릴께요. 처음에 등쪽으로 펜찍을 넣고 머리에서 뼈를 끊어요. 그리고 칼을 반대로 뒤집어서 뼈를 타고 내려가면 됩니다. 그리고 꼬리를 잘라줄거에요. 벌리면서 제갈이를 제끼고 꼬리에 덜 떨어진 것을 편안함을 가면서 열고 그리고 내장을 어디서 위로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요. 여기서 아가미를 뽑는 집은 아가미를 뽑으시면 돼요. 이렇게 저희가 잘 뺏는데 잘 모르곯이 너무 편하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잘 못한 다음 행운에 뼈를 삶아줄게요. 여기서 이제 다시 그리고 넣어주세요.